넉넉하고도 여유로운 풍경이 매력적인 곳,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 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청주에서 명소로 손꼽히는 곳, 바로 대청우인데요. 아름다운 경치는 물론 물이 맑아 생명의 젖줄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정지원 아나운서의 감회도 남다르다고요? 제가 사실 10년 만에 대청우에 온 건데요. 비 오는 대청우의 모습이 이렇게 움찔 있을지 정말 몰랐어요. 저기 안개 낀 모습도 아름답고, 잔잔한 물결들도 그대로예요. 멋집니다.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직접 제가 배를 타고서 진행했던 기억도 납니다. 탁 트인 경치가 그야말로 장관. 그런데 멀리서 들리는 이 소리. 의문의 소리를 따라가 봤는데요. 어? 여기는 어디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원 아나운서 일부러 저기 갔죠? 딱 걷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 팬이에요. 저희들 잘 보고 있어요. 너무 이쁘십니다. 진짜. 아이고, 너무 이쁘십니다. 아이고, 너무 이쁘십니다. 물어봤네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스크도 다 가렸지만. 아, 진짜로 농담하시고 진짜 마스크를 뚫고 나오세요. 아, 진짜. 청주, 지원 씨 팬들 지금 다 모인 거예요? 팬클럽인가요? 다들 왜 헐벗고 계시죠? 니가 어떻게 해봐봐. 뭐라고 했지? 나오는 맛집들이 혹시 다 진짜로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시는지. 그럼요. 고심에 고심을 하고 또 조사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방송하기 때문에 정말 맛있는 집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작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총호에는 지금 뭐 하려고 준비 운동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는 이제 수상스키하고 웨이크보드를 타려고 전에 몸을 풀고 있었어요. 초보자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수상스키. 하얀 물고라 일으키며 시원하게 대총호를 누비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청량한 풍경에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멋있네요. 사실 저는 대총호의 풍광이 참 수채화같다. 정적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풍경을 뒤로 하고서 멋지게 수상스키를 타는 걸 보니까 진짜 시원해 보이고요. 그 재미가 아마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에 숨겨진 매력 하나 더. 우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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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수상놀이기구인데요. 이야~~ 정말 떨어질 듯, 빠질 듯. 더 재미죠. 빠른 속도와 짜릿한 스릴감은 기본. 자진 입수하게 되는 묘미는 더밀합니다. 이렇게 빠지네요. 정지원 아나운서도 도전해보는데요. 지원 씨 탔어요? 네, 정말 굉장했거든요. 짜잔. 여름의 즐길 준비 완료됐습니다. 생생정보를 통해서 보기만 하다가 제가 직접 현장에 나오니까요. 정말 설레고요. 사실 어제부터 잠을 잘 못 잤거든요. 막 얼른 뛰어가 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여유 있는 분위기. 약간 폭풍 전이야? 올림픽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올림픽. 진짜 재미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까지는 보고 계시네요. 자, 웃음이 나오죠? 믿을 수 있어요. 우와, 지금 못 지나갔어요? 보여요, 보여요. 정지원 아나운서였어요? 대청호에 드넓은 품에 폭 안긴 정지원 아나운서. 아이고, 우리 세상에. 끝판사. 온 김에 마음껏 즐겨봅니다. 힐링과 쉼으로 가득한 대청호. 시청자분들과 자연 속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시원했습니다. 제가 대청호에서 물놀이를 하고 왔던 식으로 배가 너무 고픈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자 청주에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도 원픽으로 꼽을 수 있는 곳. 바로 이겁니다. 짜잔. 청주가 자랑하는 맛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섬원시장에 자리 잡은 특화 골목에는 13곳의 삼겹살 맛집들이 몰려있는데요. 두툼한 생삼겹살과 간장삼겹살이 인기랍니다. 안녕하세요. 뭐 찍고 계신 거예요? 저희 이 집이 생생정보 촬영하고 있어요. 생생정보? 반갑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생생정보예요? 이동준씨 오셔서. 어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고 보니 미수고 이동준씨 편에서 방문했던 곳. 당시 간장삼겹살의 맛을 제대로 알려주셨는데요. 정지원 아나운사님 맛집. 맞아요. 오셨는데 기념사진 한 방 찍어야죠. 그럼요. 하나 둘 셋. 좋은 추억이 되셨겠네요. 이게 삼겹살 오케이라는 포즈예요. 삼겹살 오케. 여러분 잘 들었습니다. 청주에 올 때마다 종종 들른다는 정지원 아나운서의 추천 맛집. 별미 삼겹살을 맛볼 수 있다고요? 선생님 저 먹던 걸로 능삼 2인분 주세요. 알겠습니다. 능삼이요? 능삼? 능삼? 능삼이 뭐죠? 당연 맛도 있고 건강도 챙겨지는 그야말로 고향 삼겹살입니다. 고기부터가 남다른데요. 이게 한돈 원플러스 고기예요. 여기는 삼겹살 거리나 다 이 고기 좋은 고기 쓰고 있어요. 고기를 보면 있잖아요. 여기 지방이랑 삼고기랑 고기가 50대 50으로 고기가 보되어 있는 게 좋은 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드디어 능삼의 비밀을 공개하는 사장님. 이것이 바로 송리산에서 온 귀한 능애버섯이랍니다. 귀해 보이네요. 삼겹살이 아무래도 지방이 많이 기름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기를 이 능애버섯을 같이 끌고 들어가서 소화도 잘 되고 좋아요. 삼겹살 나왔습니다. 먹는 방법이 따라 있다는데요. 삼겹살은 사실 구워질 때 지글지글한 소리와 냄새를 맡을 때부터 먹고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겠다. 오늘 너무 삼겹살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육즙 촉촉히 머금은 삼겹살에 부드러운 능이를 살짝 구워주고요. 여기에 직접 담근 묵은지와 콩나물 무침 고사리까지 합세. 삼겹살을 가장 먼저 올리고요. 고사리, 콩나물, 김치, 마지막에. 네이래요.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이산향을 하면서. 아! 이산향을 하면서. 이산향을 하면서. 아! 진짜 제대로 먹고 왔군요. 능이의 뜨끈하면서 구수한 맛이 삼겹살의 느끼함을 잡아줘서요. 하나만 먹었는데도 풍미가 엄청 가득해요. 삼겹살과 칠떡궁합. 충청도 향토 음식인 짜가리에도 능이버섯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진짜로 보약일 것 같은데요. 향 너무 좋다. 여기 짜가리 진짜 예술이었어요. 칼칼한 맛 속에 버섯에 진한 향이 배어있어서 식감이 살아있고 풍미가 너무 좋아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소울푸드 삼겹살. 푸근한 인심을 느끼며 건강한 맛에 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찾은 수암골은 피라민이 만든 작은 동네인데요. 골목에 들어서자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허름한 외벽에 예술을 덧댔는데요. 바라만 봐도 평온해지는 그림들이 벽면 가득. 하지만 정지원 아나운서의 눈길을 끈 건 바로 이 그림. 저희 아이가 20개월인데 이 아이는 저희 아들을 닮았네요. 아우, 배우를 쭉 닮았네요. 사랑스러워요. 구경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벽화골목. 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일요일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월이 지나면 더 낡아져요. 색도 바래요. 그래서 역할을 보수하고 있는 거죠. 옛날 정서 있잖아요. 연잎 같은 거 쓰고 아이들이 비 올 때 달려가는 그 느낌들. 비가 오니까 동물들도 놀라고. 근데 이제 비가 아니라 고래가 뿜어낸 물. 이걸로 저희들이 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